저도 제가 황정민 씨를 너무 좋아합니다. 감사합니다. 특히 달콤한 인생 때 제가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질문... 아니 근데 그 전화기 들고 이렇게 약간 큐카드처럼 들고 있으니까 진짜 MC 같아요. 느낌이 옷도 그렇게 입으시고 자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. 자세가 되게 잘 나오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들고 있어보세요.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.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네 저는 70년생 46입니다. 지금 자녀는 어떻게 되시고요? 저희 남자아이 하나 있습니다. 초등학교 3학년이요. 저는 지금 13개월짜리 딸 하나 있습니다. 아 그래요? 네 그 뭐? 아직 둘째 안 늦으신 것 같은데 생각은 없으신지요? 아 네 생각이 없습니다. 딸이 이뻐요. 그러니까요. 아 저도 딸을 너무 좋아하는데 딸 낳고 싶었는데 저희 뜻대로 되나요? 아직 뭐 잘못인데. 아 그럴까요? 그러면 노력해 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예. 좋습니다.